안녕하세요. 3대상 공방팀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 저그, 토스, 전 테란 나왔어요. 랜덤 했는데. 스타 부금 들으면서 할게요. 빨문은 부금 들으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반시 저그. 상대가 일단 저그 한 명, 프로토스 랜덤인데. 초이스 저그죠. 주황색. 아니네? 랜덤 저그인데? 상대 투저그네요. 그렇죠? 도전. 원풀터. 도전. 원풀터. 됐어. 존 находится. 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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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바로 올려주고. 존리. 오버로드 잡아주려고 이제 나리난마리 보낼 건데 보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오버로드 따라가고 있어서 시야 충분히 확보될 거거든요 토스가 정차로 안 가네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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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나가지만봐 제발 이렇게 모자 너가 어휴? 너는 뭐냐고? 네? 엄마가 어휴? 엄마가 어휴? 엄마가 어휴? 엄마가 어휴? 엄마가 어휴? 엄마가 어휴? 5시 압박 한번 가볼게요 침대 개발하고 서플 짓고 아 자꾸 돈이 없어 뺑 돌아서 가는거 예상치 못하는 경로로 펑크는 없으면 핵이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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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ed about this My name is D.J.P.S.A. Yes, sir I'm sorry J.J.P.S.A. Affirmative Yes, sir Yes, sir No, no, no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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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입구에 포톤 키는 없으면 바로 들어갈거고 있으면은 빼고 색 ona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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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자기 라 각 chains 으 해봐도 될 것 같고 파벳 힘내! 자 이정도 힘많이 됐어 스포닝 방지 어떻게 하면 돼? 스포닝 방지 어떻게 하면 돼? 캐처리 마무리 아까 오케이 좋습니다 스포닝 방지 커맨더나 더 올려야지 한세 압박하면 가야 돼요 견제테크를 타는지 안타는지 그것도 한번 봐줘 그러면서 견제테크 타시밖에 없어 어쩔수 때문에 존재는 별로 없어요 캐논이 많이 없잖아요 이러면은 드랍시플레이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달려 몰라 그냥 달려 오버고기 담아주면서 이것도 스포닝 무리해도 되겠다 우리편 물량이 많아서 오케이 이제 이제 열한시 토스님 혼자 남으셨어요 외로워가지고 이제 그냥 나가실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하실 수도 있는데 나가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3대3 공방캠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저그 우리편 테란 토스 일단 빌드같은 경우는 노스포닝 사매처리를 기본적으로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리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제 자리가 말이죠 토스님은 양쪽으로 둘러싸여있긴 한데 그나마 토스가 양쪽으로 둘러싸이는게 낫지 호흡 일단 해처리 하나씩 이곳 쪽에다가 오버레드 보내줄꺼야 이번에 나오는 드론으로 해처리 하나 더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드론은 찍어야 돼요 해처리 하나 짓고 테란 토스 상대 테란 일단 테란 토스 그리고 한 명은 일단 토스 뭐야 저거 가스 이거 서플 짓는다고 해서 못 파는 거 아닐텐데 파일런만 못 파는 거지 서플은 상관없을걸요 아직까지는 서치 온다 서치 오면 크리콜론 지어야 돼 정찰 안 왔으면 안 지을 생각이었는데 정찰이 왔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콜론이 미디엘로 싸웁시다 엑스치비는 솔직히 체력이 좀 많이 깎여 있었나보네 마린 나오고 아 질라 찌르기도 오네 이게 토테란 세단이구나 열 커버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난 일단 계속적으로 계속 일꾼을 뽑아줘 아멘 아멘 레어 올리고 총짜리 하나 더 상대방이 언제 또 저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오버르드로 시압 확보 잘 해놓고 나 올라고 하죠 지금 준비중이에요 아 너가 못 나온다 어디로 갈려나 일단은 럴커 준비 캐릭 콜러니 한 3개 정도만 올려놓을게요 일단 럴커 업그레이드 누르고 가스 위쪽에 가스 위쪽에 그게 파주면서 럴커 업그레이드 오우 센터 장난아니야죠 마지막후디 정말 근처 다 네 안녕 월커훌이 빨리 되야 돼 한번 기다려 월커 됐어 그냥 바로 일곱씩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저기는 방어될 것 같은데 빈집 들어가자 빈집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탱크 있어서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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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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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살아나왔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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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